자 우선 붙어주세요 사진이 잘나면 붙어주시고 예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렛츠 겟 크레이지 안녕하세요 윅티미키입니다 네 또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정면 한번 예쁘게 바라봐주세요 정면 포즈 네 자 이번엔 살짝 오른쪽 네 본인의 오른쪽 네 바라봐주시고 자 이번엔 살짝 왼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팬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또 팬들이 또 1주년이 됐잖아요 우리 팬들에게 사랑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딱 데뷔한지 1년이 됐는데 이런 1년이 된 이후로 저희의 팬덤명도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1년만에 이렇게 한류 콘서트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비밀언니가 너무너무 핫하잖아요 우리 위키미키만의 비밀이 있다면 네 팬분들을 위해서 하나 공개 네 네 저희의 비밀은요 저희가 오늘 저희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무대를 준비했다는 그런 비밀을 살짝 여기에 이렇게 살짝 두고 가겠습니다 어떤 건지 조금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? 네 너무 더웠죠? 아주 핫선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핫선머를 보여주시겠다 하니까 이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예쁜 손포즈 한번 부탁드리고 핸드프린팅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포즈 자 본인의 손이 가장 예쁘게 나오게 손포즈 미키미키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네 예쁜 손 고운 손 네 예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프린팅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위키미키였고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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